이렇게 하고 뭐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우리 언제 봐요? 그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? 팬미팅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좋겠죠 팬미팅 하면 바로 온다고요? 한 번 해야겠구만 이거 하고 싶네 어디서 해야 되지?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저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또 켤게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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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